저처럼 민감하거나 쉽게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는데요. 여성으로서의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진 느낌? 특히 와리존에 관심이 많고 여름철에 땀, 생리, 혈,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 마무리감이나 지속력이 헤라 불쿠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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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가성비 진짜 최고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야, 얘 너무 예쁘잖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도 뭔가 물들인 듯한 느낌이라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것만큼은 꼭 겟했으면 좋겠다. 이 시국 여름 추천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쓴 제품들과 함께 직접 구매해본 제품들까지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시국 필수템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은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팩인데요. 진짜 꾸준히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집에서 홈케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초케어 제품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요. 1일 1팩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꾸준히 홈케어로 팩을 해주고 있는 편인데 아침에 하기에 좋은 팩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이나 브이로그에서도 꾸준히 자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어성초 마스크팩은 홈페이지에서 5 플러스 5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총 10장에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로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마스크 쓰고 벗으면 피부에 붉어지게 홍조도 올라오고 확실히 아침에 답답한 스킨케어는 싫지만 뭔가 좀 쿨링감을 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 가볍게 수분을 채워주기에도 좋고 어성초 성분 자체가 진정에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성분이니까 저처럼 민감하거나 쉽게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는데요. 실제로 헤이네이철 어성초 라인을 쓰고 나서 제 주변 친구는 좁쌀이 좋아졌다라는 후기도 있어서 어성초 라인은 꾸준히 잘 쓰는 편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거 마스크팩을 진짜 잘 써서 이거를 가장 처음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시트나 밀착력도 괜찮았고 사용 후에 끈적임도 없어서 깔끔한 마스크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라보 H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 제가 샴푸를 추천을 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이거는 가장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써봤는데 그냥 약간의 뭔가 세척할 때 그 미세한 쿨링감도 살짝 느껴지고 제가 꾸준히 붙임머리도 하고 있고 염색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발이 좀 얇아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두피나 좀 모발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침 딱 생각하던 와중에 이걸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사용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탈모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라서 괜찮기는 하지만 써봤을 때 기름기도 많이 지지 않았고 좀 잔여감도 깔끔한 느낌이라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지성, 건성, 복합성 두피 타입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두피 타입을 보고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이거입니다. 바솔의 이너밸런싱 페미닌 티슈예요. 페미닌 티슈 이거 요즘에 많이 보이기도 하던데요. 브랜드에서 이걸 보내주셔서 홈페이지를 구경하다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에 정착을 했거든요. 제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생리를 할 때 땀이랑 냄새랑 생리혈이랑 다 섞이면 냄새도 나고 좀 찝찝하고 외출을 했을 때 물티슈로 닦아냈을 때 조금은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거 페미닌 티슈 닦아내면 진짜 괜찮기도 하고 꼭 생리를 하지 않더라도 여름에 뭔가 냉이나 질념이 걱정이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요. 제가 산부인과를 가서 정기검진을 받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질념을 알았었던 적도 있고 평소에 좀 냉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팬티 라이너를 사용을 하거나 외출을 했을 때 물티슈를 꼭 들고 나가는 편인데 이거 들고 나가니까 따로 물티슈를 안 챙겨서 괜찮더라고요. 써봤는데 뭔가 여성으로서의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진 느낌이라서 저는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나서도 이걸 쓰니까 좀 더 그렇게 깔끔하게 싹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괜찮더라고요. 진짜 간편하고 휴대성도 좋아서 파우치에 쏙, 가방에 쏙, 그리고 주머니에 쏙 넣고다니 괜찮아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특히 Y존에 관심이 많고 여름철에 땀, 생리, 혈,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요.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구매해봐도 괜찮아요. 저는 쓰고 나서 진짜 만족도가 높아서 특히나 여름철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요, 이거입니다. 헤라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인데요. 얘는 처음에 제가 헤라 블랙 쿠션을 진짜 진짜 잘 써서 블랙 쿠션 라이브 방송을 하던 와중에 헤라에서 여기 요즘 진짜 핫해서 막 못 구한다, 막 품절 대란템이다 해서 그때 제가 처음 받아서 써봤는데요. 너무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뚜껑을 열면 팩트 타입의 파우더랑 그리고 옆에는 내장 브러쉬가 같이 있는데요. 얘는 신기하게도 파우더가 아니라 프라이머예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쿠션을 쓰기 전에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일반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손으로 쓰다 보니까 밀착력이 고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정말 미세한 수분 타입의 파우더라서 브러쉬로 모공을 쫙 가볍게 메꿔주면 이 모공 사이사이를 얇게 뭔가 코팅 막 씌우듯이 한 겹이 쫙 채워지거든요. 이 위에다가 쿠션을 올렸을 때 쿠션의 마무리감도 훨씬 더 깔끔했고 아무래도 쿠션을 바르기 전에 토너, 스킨, 수분크림, 선크림 바르다 보면 피부에 뭔가 좀 불필요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위에 쿠션 얹으면 쿠션이 좀 답답하고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위에다가 파우더를 과하게 얹을 때가 있는데요. 파우더를 과하게 얹으면 모공을 또 막으니까 모공을 막으면 트러블이나 좁쌀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답답해서 이 불필요한 유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얘를 사용했을 때 좀 불필요한 유수분이 닦아지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대신 주의할 점은 너무 과하게 쓰면 오히려 위에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좀 텁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은 필수고요. 세척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장 브러쉬를 자주 세척을 해줘야지만 위생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세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는 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라면 양 조절은 필수니까요. 이거는 꼭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었던 헤라의 블랙 쿠션을 진짜 진짜 잘 썼다고 했잖아요. 진짜 제가 꾸준히 잘 쓰기도 하고 요즘에도 정말 잘 쓰고 정말 사계절 내내 헤라 불쿠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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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헤라 불쿠 처돌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정말 비슷한 느낌의 저렴한 쿠션을 찾았어요. 진짜 제가 정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의 뉴트럴 베이지입니다. 얘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요즘에 제가 로드샵이랑 백화점 브랜드의 여름 쿠션 추천 리뷰를 해보려고 다 돈 주고 사서 하루에 하나씩 쿠션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진짜 비싼 C사, S사 막 다 비교를 하다가 그날 제가 이 에뛰드를 사용하는 날이라서 에뛰드를 발랐는데 뭔가 첫 느낌이 어디서 많이 써본 느낌인 거예요. 써보다가 약간 헤라 불쿠랑 비슷한 느낌이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마무리감이나 지속력이 헤라 불쿠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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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헤라 불쿠가 좋았던 점이 쿠션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위에 덧발라도 깔끔하게 올라간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커버력도 적당하면서도 이 뽀송한 마무리감이 제가 헤라 불쿠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얘를 사용했던 날에 제가 위난히 외출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위에다가 에뛰드 쿠션을 톡톡톡톡하고 덧발랐는데 진짜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렸을 때도 쿠션이 잘 먹기도 했었고 건조하게 쩍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없어서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7시간, 8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는 느낌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마스크 쓴 걸 감안하고서 비교를 해보면 꽤 만족도가 높은 쿠션이에요. 요즘에 진짜 핫하다고 하는 진짜 여러 가지 쿠션을 제가 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로드샵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 최고. 요즘에 정말 내돈내산으로 잘 샀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동안은 헤라 불쿠를 진짜 진짜 잘 썼는데 뭔가 진짜 저렴이를 못 찾아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에뛰드가 약간 저렴이다 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약간 커버력은 조금 떨어져요. 커버력이 떨어지는 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거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최근에 내돈내산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 두 종을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은요. 짜자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리 아이 팔레트예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다이슨 리뷰를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언니 정보 알려달라고 화장품 못 썼냐고 많이들 물어봤는데요. 그때 썼던 이거 섀도우는 이거예요. 웜톤 분들한테 찰떡이 컬러 조합이고 그 전에 제가 잘 썼던 거 이거랑 비슷한 거는 3C의 스무더! 스무더랑 조금 더 비슷하지만 스무더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서 딱 데일리템, 기본템, 베이직템 나는 365일 브라운 메이크업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목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쉬머한 컬러가 같이 섞여 있어서 활용도도 훨씬 더 높기도 하고요. 완전한 글리터나 자글자글한 자개 글리터는 없지만 데일리 메이크업 무난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그냥 원래 좀 화장 연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웨이크메이크가 가성비 진짜 최고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 사봤던 팔레트 중에서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어라운드 브라운인데요. 얘는 제가 올리브영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 컬러감을 비교해보면 웨이크메이크와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정확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 페리페라는 조금 더 글리터가 많다는 거!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을 페리페라로 했는데 확실히 음영감이 딱 보이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명도가 조금 들어가 있고 채도도 조금 나와 있는 편이라서 색조 화장 중에서도 나는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걸 찾으신다면 저는 페리페라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매트, 쉬머, 글리터, 펄,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진짜 짙은 브라운까지 있어서 얘 하나만 있으면 여행 끝! 진짜 추천을 하고 싶고 완전 데일리를 하고 싶다! 그럼 웨이크메이크! 나는 화장 좀 할 줄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페리페라를 추천하고 싶어요. 올리브영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쓱 보다가 뭐야, 얘 너무 예쁘잖아! 하고 구매를 했는데 꽤 마음에 들기도 하고 오늘 썼을 때도 마음에 들어서 당분간은 이거 조금 정착해서 잘 쓸 것 같아요. 다음은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이에요. 기존의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도 정말 유명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제품을 쓰다 보면 소리 좀 뚱뚱하죠? 뚱뚱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처지는 느낌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돼서 나온 컬픽스 마스카라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기존 제품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슬림하고 얇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리 그 유명한 키스미랑 조금 비슷한 느낌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양 조절에 실패해서 약간 뭉치게 발려가지고 어? 뭐야? 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처짐도 나쁘지 않았고 입구에서 충분히 양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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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덜어내 준다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얘는 혹시라도 구매해서 써본다면 입구에서 양 조절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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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주고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소리 정말 얇기 때문에 언더에 쓰기에도 괜찮고 얇게 한두 번만 콧 발라서 올려주기에도 괜찮아서 요즘에 꽤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저는 블랙, 브라운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브라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 브라운 둘 다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은요. 여러분 요즘에 이 시국 가장 핫하고 관심이 많은 거는 안 묻는 틴트잖아요. 저도 요즘 진짜 관심이 많기도 한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언니 틴트 뭐 발랐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바른 틴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짜자잔! 요즘 진짜 진짜 잘 쓰는 틴트예요. 어뮤즈 틴트인데요. 짜자잔! 제가 전 색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5호가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5호를 제외한 나머지 색상은 전부 다 갖고 있고요. 3C의 블러 워터 틴트랑 비슷한데 3C의 블러 워터 틴트는 조금 더 채도도 쨍하고 명도도 좀 더 진하고 컬러감도 뭔가 빡 이런 느낌이라면 어뮤즈는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도 뭔가 물들인 듯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연하고 데일리 같은 메이크업을 원하신다면 저는 어뮤즈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써봤던 틴트들 중에서는 착색도 마음에 들었고 딱 입술에 스며들면 묻어남이 정말 정말 없는 틴트 중에 하나라서 생얼 틴트, 민낯 틴트, 뭔가 물들인 듯한 틴트를 찾는다면 이거 어뮤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웜톤부터 쿨톤까지 컬러 스펙트럼도 넓기 때문에 무난 무난한 틴트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거 요즘에 진짜 잘 써서 좀 마음에 드는 컬러는 한두 개 정도 더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른 틴트 안쪽에 바른 건 이거예요. 입생로랑의 39번 틴트인데요. 집에 있는 거 발랐는데 나쁘지 않아서 같이 소개를 하고요. 근데 지금 컬러감이 보면 약간은 브릭이 살짝 섞여있는 뭔가 코랄브라운 색상이라서 웜톤 분들이나 웜톤 중에서도 가을 웜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컬러입니다. 다음 이것도 너무 유명하기는 한데 헤라의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인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고 있는 3종 컬러를 전부 다 갖고 왔고 사용감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기도 한데요. 묻어남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컬러도 너무 발색이 예뻐서 그냥 뭔가 기본템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궁금해서 구매를 해보고 리뷰를 해보는데요. 밀리바이레디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젤라또 에디션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앙큼 라이어 틴트에 수줍은 복숭아인 척을 몇 통씩 비웠을 정도로 정말 잘 썼는데 요즘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안 쓰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앵두 요거트 크림이 조금 더 아랑픽 컬러이기는 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 그냥 궁금해서 구매했지만 그냥 뭐 무난무난해서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틴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요것도 구매를 해봤어요. 라카의 소울 비건 립밤 로지인데요. 요즘에 입술이 좀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입술 안쪽이 좀 쫙쫙 갈라져서 라카의 로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컬러도 예쁘죠? 예쁘게 올라오기도 하고 쌩얼에 발라도 예뻐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립밤이에요. 조약돌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예쁘죠? 비건 립밤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컬러감이 없는 립밤도 좋아하는데 약간 컬러 있는 립밤도 잘 쓰는 편이라서 요거 써주고 있는데 요즘 꽤 만족도가 높습니다. 촉촉해가지고 쌩얼처럼 착착착착착착착 연출하기에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여름에 추천을 하고 싶은 이식국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올 여름에 화장품 고민이신 분들한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